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움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8월의 첫째 날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오늘도 돈 되는 경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올해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는 만큼 노인복지 그리고 정체뿐만 아니라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대비일 텐데 은퇴 후에 행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경제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걸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에도 은퇴할 수 없고 계속 소득을 영위해야 되는 오래 살게 됐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의 굉장히 강한 니즈는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경제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소득 절벽 상황에 놓이고 빈곤하게 되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소득을 더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일하고 싶은 건지 일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저희가 차차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런데 또 이 청년층이라고 하죠.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층이 일을 좀 안 하기 때문에 이 고령층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 청년층이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과거의 우리 기억을 생각하면. 그렇죠? 청년층이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님은 이제 퇴직한 다음에 자녀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그런 구조화에 있었는데 청년층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또 학업하지도 않고 학생도 아니면서 노동시장에 참여도 하지 않는 이런 인구를 우리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대졸자 백수가 4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을. 그렇죠. 일을 찾지 않는 거예요. 부직을 단념한 거고 취업에 관심이 없는 취업 무관심자. 이들이 4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만큼 과거의 노인, 지금의 부모 세대가 캥거루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안고 있으니까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노후도 경제가 필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경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노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축적한다, 노후를 준비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일에서 돈을 버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구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노후에도 만 65세 이상으로 진입해도 꾸준히 근로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혹은 사업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가장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노후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네, 지금 적정 생활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이고요. 최소 생활비, 정말 많은 것들을 영위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도 현재 231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부 기준입니다.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노년층이 아닌데 5년 후에 노년층으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231만 원이 최소 생활비라고 했지만 3년 후, 5년 후에도 여전히 231만 원일 리는 없겠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물가는 매년 상승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노후에도 꾸준히 230만 원 이상, 혹은 적정 생활비죠. 그래서 3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방편 중에 하나로 연금이 아마 떠오를 것 같은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게 노후를 챙겨준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연금의 개념은 미래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소득을 아끼는 겁니다. 현재의 소득을 저축하고 불려서 미래의 소득화하는 것이 연금인 거죠. 국가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실 때, 노인 세대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영위하신다면, 그 소득을 다 소비하시기보다는 연금을 활용해서 미래의 소위 노동시장에 머물 수 없는 시점, 일을 할 수 없는 시점에도 연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영위할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셔야 되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잔여 세대에 포함된 내용 같은데, 어쨌든 연금은 일찍 드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찍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좀 강조해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나비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비백도 물론 중요하죠. 나비백하고 가입 기간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가입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넣는 것보다 길게 넣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해 있는지. 물론 매월 나비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잔여 세대한테 지금으로서는 해당되는 말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성들 보면 출산, 육아 관련해서 경력 단전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남동보다는 좀 낮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을 텐데,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제도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른바 지역가입자죠.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납부 예외자로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렇겠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예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내가 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액, 납입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이 중요하니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연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좀 노후 대비 관련해서 이 점은 꼭 추천해 주고 싶다. 한 가지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짧게만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이 주제로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말씀드린다면 바로 자산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있겠다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있으니까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지,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관리거든요. 자산관리적 고민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노후를 건강하게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살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관리 관련해서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